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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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는 짓 보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겁난다. 자네 동성이 범인인 것을 확실하잖아. 문제는 자네 총이라고. 너는 도관에 넣은 쥐야. 좋은 친구하고 술이나 마시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. 나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게. 형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. 날 용서해줄 수 있겠냐. 난 이해철이 아니야. 그 새끼 쌍둥이 형이란 말이야. 목록에 참여해Stω Nowadays Personvatus 어떤 동영상으로는 Have Dream Acegeben? 저녁듼두